안녕하세요. 분석센터장 K입니다. 돌아오는 주말 해외축구 일정입니다. 주말 리그 경기는 역시나 A매치 여파 때문이었는지 언오버 배팅 위주로 적중이 이뤄졌습니다. 금일은 챔스 일정으로 영상 준비했으며 프로토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더 많은 리그의 경기들의 분석과 경기 시작 전 최종 라인업을 통한 최종 결과 예측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프로토 128회차 챔피언스 리그 바르셀로나와 바이엘은 미넨의 매치입니다. 먼저 바르샤는 지난 주말 야말도 건강하게 선발로 출전을 했고 여러 부상 결장자들의 복귀 소식과 함께 홈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홈에서 치러지는 만큼 바르샤는 이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싶을 텐데 확실히 단편적으로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바르샤의 스쿼드를 보면 과연 지는 것이 가능할까 싶은 강한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이번 경기에는 프랭키 더용도 복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페드리와 더용이 함께 뛰어주었을 때 바르샤의 중원 힘은 차원이 다른 만큼 더용의 실전 감각이 얼마나 잘 나올 수 있냐에 따라 미넨도 당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야만의 측면 개인기량은 언제든지 박스한 찬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바르샤의 지금 팀 컬러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희망편입니다. 절망편으로 넘어간다면 바르샤는 독일 클럽을 상대로 최근 챔스 7경기 1무육패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으며 미넨을 상대로 좁혀본다면 홈 원정을 따지지 않고 유견패와 함께 최근 8경기 실패입니다. 그리고 최근 4번의 맞대결은 모두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며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경기력과 함께 바르샤의 홈이라는 이점을 생각한다면 왜 해외에서 이미 약정배당이 책정되었는지 납득하게 하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바르샤는 아무리 올모와 가비 등 복귀 선수들의 덱스까지 더해진다 하더라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경기입니다. 반대로 미넨은 지난 주말 케인의 해트트릭과 함께 슈트트가르트를 학살하고 이번 주 중 챔스 스페인 원정을 떠납니다. 바르샤와 마찬가지로 1승 1패의 기록을 2라운드까지 기록했는데 지난 빌라 원정에서 1대0의 무득점 패배는 미넨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라고 봐야 했습니다. 이는 미넨이 지난 챔스 일정을 소화하며 그룹 스테이지 및 예설라운드에서 41경기만의 첫 패배였기 때문입니다. 예선 단계에서는 오랜 시간 무패로 뚫어내며 본선 라운드까지 갔던 미넨이 무득점 패배를 한 것은 그만큼 충격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미넨의 전술이 무시할라 로테이션 과정에서 올리세를 처음으로 중앙 배치를 가져갔고 적절한 운영이 되었다고 보기 힘든 경기였습니다. 다시 올리세가 측면으로 돌아오고 나서 미넨은 원활하게 좌우를 흔들어주고 있고 무시할라가 이번 경기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적 소식도 있다 보니 실제 화면에도 무시할라가 밀러 대신 나올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 만일 복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밀러는 바르샤와 챔스에서 맞대결 9경기를 치르며 무려 8골 이어시스트로 굉장한 커리어를 보여주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백전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르샤의 조직력이 좋다고는 하지만 미넨의 침투는 예리하게 이뤄질 수 있다 보니 공격에 걱정은 없는데 문제는 노이어인 것 같습니다. 최근 노이어는 매번 팀 내 최악의 활약으로 워스트로 꼽히고 있고 바르샤의 공세를 고려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어쩌면 금주의 가장 빅매치라고 할 수 있는 두 팀의 만남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배당 책정은 바르샤의 정배당이 책정되고 있고 최근 부상에서 돌아온 더용과 올모 그리고 가비까지 덱스가 좋아져 더욱 그 힘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미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넨은 지난 아스톤빌라 원정에서 1대0의 참패를 당하긴 했으나 당시 미넨의 운영은 분명히 올리세의 중앙기용으로 잘못된 운영이었습니다. 거기다 팔리냐까지 로테이션을 돌리며 여러모로 스쿼드 운영이 시즌과 달랐는데 지난 주말 보여줬던 무시할라가 없는 것은 아쉽지만 가장 이상적인 포메이션에서의 움직임은 케인을 확실히 살려주며 공격에서의 문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이어만 정신을 차린다면 이번 경기도 미넨에게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이미 언오버는 3.5점으로 잡힌 이번 경기 득점 기대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노이어와 바르샤의 현재 골키퍼 상황이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오버도 선택지가 될 수 있으나 미넨의 바르샤 상대 챔스에서 맞대결 6연승의 성적과 독일 클럽 상대 7경기 무승의 바르샤 데이터는 이번 경기 미넨의 반등 가능성을 염두하게 되다 보니 오버보다는 과감하게 미넨의 승리로 도전해보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경기는 라이프치히와 리버풀의 매치입니다. 먼저 라이프치히는 지난 유벤투스와의 처참한 역전패의 아픔을 잇고 리그에서는 다시 조직력을 과시하며 지난 경기도 클린시트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경기는 챔스에 정말 조금 투자를 해야 하는데 상대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라이프치히는 2패를 기록하며 더 이상 밀려났을 경우 아무리 8라운드까지 진행된다지만 현재 리그 페이스 경쟁 팀들을 고려했을 때 16강도 쉽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이후 만날 팀들을 보더라도 셀틱과 슈트룸그라츠를 제외한다면 약팀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도 이변을 만들어내야 하는 입장인데 수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선 두 경기도 선제골을 기록하고도 역전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고 만일 이번 경기도 혹시나 선제골을 넣고 패배한다면 이는 챔스 역사상 최초의 3연속 선제골 기록 후 역전패를 당하는 팀이 됩니다. 다행히 전력은 오펜다가 이번 경기 정상적으로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다 보니 현재 화면과 같은 라인업으로 스타팅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낙 누사의 이번 시즌 활약이나 세슈코의 피지컬을 생각한다면 유럽 전체를 둘러봐도 많지 않은 리버풀의 센터백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반다이크와 코나테가 막아세우고 제공권까지 잡는 리버풀의 최종 라인에 세슈코는 높이와 힘에서 모두 경쟁력이 있다는 것에 이번 경기 역시나 라이프치히의 키플레이어입니다. 하지만 점유율 자체는 쉽게 잡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리그에서의 탄탄한 모습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라이프치히는 지난 2019-2020 시즌 챔스부터 지금까지 챔스 경기 후반 80분 이후 실점만 무려 17실점으로 거의 두 경기가 안되게 한골격으로 후반 80분 이후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후반 집중력 저하는 이번 경기도 최악의 수를 다시 반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리버풀은 노팅웜에게 한번 안필드에서 굴욕을 당하기는 했지만 이번 시즌 유일한 5점으로 2회 경기는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버풀의 변수는 결국 체력 문제 정도만 될 것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남미 대표팀 차출을 다녀온 메갈리스터와 디아즈는 체력관리가 들어갔던 지난 주말이었고 이번 경기는 다시 이들이 선발로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경기 존스의 활약으로 다시 기용될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게 좋다가 지난 경기 30분의 부상으로 빠지면서 누네즈 활용이 강제될 수 있다 보니 확률이 높아집니다. 학포를 벤치에 앉히고 디아즈를 쓰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더 좋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의 리버풀은 워낙 중원에서의 활약이 뛰어나다 보니 이게 큰 영향을 끼칠 만큼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최근 독일 클럽을 상대로도 그리 약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8경기 7승 1무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근래 독일 클럽을 상대로 한 결과였고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5경기 단위 실전만 기록할 만큼 수비에서도 든든한 4명의 라인은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라면 역시나 알리송이 이탈해 있는 지금의 리버풀 골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정 5경기는 모두 알리송 체제였고 이번 경기 켈러어의 세이브가 얼마나 나올지가 변수입니다. 대표팀 경기에서도 아일랜드 1번 골키퍼로 뛰어 두 경기 모두 클린시트에 실패했고 지난 경기도 첼시에게 한방을 허용했던 켈러어의 경기였습니다. 라이프치의 홈경기이고 이들의 공격 자원의 능력이 절대 약하지 않기에 핸디캡을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꽤나 거슬리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리버풀의 승리를 기대하시는 경기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 단 한 번 노팅험에게 꺾인 것을 제외하고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슬롯의 리버풀이고 지난 경기 로테이션으로 남미 선수들의 출전시간 관리까지 가져가며 일정 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아무리 세슈코와 함께 누사 혹은 시몬스의 공격으로 분데스리가에서도 저력을 보이는 라이프치희라도 리버풀이 보여주는 조직력은 흐레벤베르의 체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메갈리스터가 다시 선발로 나와 합을 맞췄을 때 중앙 장악력과 조직력에서 밀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라이프치희도 기본적으로 포제션을 내어준 상황에 수비라인이 굉장히 넓고 촘촘하게 두 줄이 세워지다보니 리버풀도 과연 주말 일정까지 체력 우려를 감안해야 하는 상황에 타이트한 운영을 하기는 힘들어 보이고 이번 경기는 3.5점의 기준점에 비하면 득점이 저조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단 한 가지 변수는 리버풀의 수비는 탄탄하지만 알리송이 없이 떠나온 첫 원정 경기에서 켈러어가 클린시트를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인 듯합니다. 개인적으로는 0대2 내지 1대2 정도라 생각되다보니 당연 주력은 리버풀 승내지 3.5점 언더가 될 것이나 알리송의 변수가 1 핸디패와 핸디무를 고민하게 하고 저는 1대1을 예상하며 1 핸디무에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